아, 대교 수터 갑자기... 아니요! 저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유현석입니다 우선 제가 겪은 직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사! 아, 유현석? 자격증 있어! 네, 의사! 자격증! 얘 마약 1배 했었어! 얘 마약 1배 했었어! 그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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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였어? 아니, 에이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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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 하기 전에 설치지 마요 너 4탄 늘렸어? 가분 잡쌌어 가분 잡쌌어 에이맨! 아, 그...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를 그만두게 됐고 아... 그래, 뭐 괜찮아 야구 선수도 했었고 아, 초동작 한번 해 봐줄 수 있나?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, Portoumi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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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앉아 앉아 아직 했던 직업들 많이 담아 아니, Clicking down 어, 들어와요 riot, Soul Being down oat So los B 그냥 개가 되지. 반려가 아니고 그냥. 신발장 앞에서 주무신다고. 그냥 견이 있어요. 그 앞에서 못 들어갔죠. 비번이 계속 틀려서 다시 세팅될 때까지 잡으러 했대요. 그러나? 어쨌거나 연석이는 마약 내매로 의사작용. 오케이 유연석.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지휘아 나왔다. 전집사입니다. 네. 약간 도라이시죠? 아니요. 안 돼요?